자 그럼 방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떨리네요 어 반갑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우면서 캘리그라피를 가르치고 있는 캘리그라피 강사 김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단 한 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 조금 더 하라고 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길게 하자면 15년 동안 일반 사무직에서 치열하게 딸 주를 품에서 일을 했던 워킹맘을 사왔습니다 죄송해요 마스크를 빼고 할게요 워킹맘을 지내다가 막둥이가 태어나서 일을 관두게 되었고요 그렇게 육아를 하면서 지내다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소한 취미생활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취미생활을 하다보니 제 삶이 많이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지더라고요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신생이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캘리그라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캘리그라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아니면 알고 계시는 거? 어디서 예쁜 글씨? 예쁜 글씨? 네 그림 같은 글씨? 아 그림 같은 글씨? 아름다운 글씨? 네 맞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많이 유행을 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이런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저랑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간판에도 캘리그라피가 보이지만 어머님들 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우리가 잘 보는 예능의 자막에도 캘리그라피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활용되고 있는 캘리그라피를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를 조금 보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캘리그라피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 중에 드라마의 타이틀 로고입니다 대왕시죠? 예전에 드라마 했던 드라마예요 어떠세요? 느낌이? 글자의 느낌이 아주 묵직하니 멋있어요 멋있죠 그죠?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드라마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TVN 드라마에서 방영을 했던 미생이란 드라마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창 유행을 했죠? 갯마을 차차차 라는 드라마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차차차를 잘 보시면 사람의 모형이 그냥 볼 때는 아마 차차차를 보시다가 제가 이렇게 차차차가 사람의 모형이예요 라고 말을 하고 나면 수학생 분들 그 다음부터 드라마의 타이틀은 다 보고 다르십니다 뭐가 달라진 게 없나 다른 이미지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방영했던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예요 드라마의 로고에 이렇게 많이 캘리그라피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보는 영화죠 어? 예전에 했던 영화예요 괴물 타이틀에서 약간 좀 수선한 분위기가 나나요? 네 그 다음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예요 영화의 이 글자는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한 로고 중에 가장 손꼽는 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느낌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살려서 타이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마 안 보신 분들 없죠? 네 이건 안 보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기생충이에요 이런 그냥 단순한 글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캘리그라피를 많이 활용해서 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먹는 식품이나 이런 데 로고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못 드시는 분들 없으시죠? 예 다들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서 하셔도 되죠? 초록병도 잘 보시면 다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이렇게 로고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화요라는 종류가 많으시더라고요 아 많으셔서 많으셔서 많으시더라고요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요즘 정말 다양하게 막걸리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울산 탑주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복순도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와루가 뭐래요? 어 아직 죄송해요 막걸리를 다 보시면 그 타이틀 로고도 다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작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식품이죠 라면이나 과자 등등을 다 보시면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이렇게 로고를 많이 해놨고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전에는 단순한 간판들이 많았다면 지금 캘리그라피를 이렇게 활용해서 많이들 이렇게 간판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간판들을 이제 확장해서 보시면 되죠 식품의 특징이나 이미지 로고를 만들어서 그 로고를 만들 때 캘리그라피를 활용을 해서 많이 작업들을 하세요 아까 멋진 명함을 주셨는데 그 명함 속에도 캘리그라피가 조금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로고나 캘리그라피 글자책을 활용해서 많이들 요즘 작업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 캘리그라피가 어원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캘리그라피는 캘리는 미를 의미하고요 그래피는 소풍, 화풍, 기록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다운 개성 있는 글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거는 캘리그라피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 네이버나 다 있었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의미를 뜻하고요 캘리그라피를 잘 보시면 어떤 글이다 목표를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그 글자에 담아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느낌을 같이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알아봤는데 캘리그라피를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예를 하는 붓을 많이 활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예랑 다르게 엔티펜이나 아니면 돌멩이, 나뭇가지 이런 걸로도 다 쓸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 작업이거든요 저는 이 많은 도구들 중에 간단하게 쓸 수 있고 휴대하기 좋은 붓펜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붓펜이 구세에 비해서 표현력은 좀 작지만 그래도 저희가 휘황찬란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소소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휴대하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한 펜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수업을 하면서 작은 그냥 일반 종이컵으로 작은 문구를 써서 마시면서 한 문구 한번 보고 자기 전에 무드둥에 써놓고 무드둥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편한 작업도 많이 활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슈링클이라는 마법 종이에요 이렇게 꼬그라드는 종이거든요 보통 아이들한테 수업을 많이 하는데 어른분들한테 캘리그라피 작업을 해서 열쇠고리를 만들었더니 들고 다니면 한번 볼 수 있고 내가 만든 걸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작품들을 만들면서 저희가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어떤 문구나 문장을 쓸 때 내가 문장을 드라마에 좋은 문장이나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책을 많이 읽어요 도서관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에 가서 읽었을 때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마음에 드는 문구나 이런 걸 쓰면서 많이 작업을 하게 돼요 이런 응원의 문구나 좋은 글을 쓰다 보면 나 스스로도 그 글에 위안을 받을 때 많이 읽었거든요 그 위안을 받으면서 나도 그 시간이 힐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힐링 작업을 하면서 아마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시간이 충만스럽고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마 마지막 저의 인사는 이유입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한 오늘이 오늘이 그 행복한 시간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문구를 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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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밖에 안 하셨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거 질문하실 거 제가 보니까 텔레그래픽이가 오프라인에서 문 путешеrition 온라인에서 인터넷 태블릿을 이용한 요즘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강의도 하시는지 지금 그럼 말고요. 지금 패드나 그릇이 있는데 요즘에 필압 기능이 있어서 패내에 따라서 디지털 패리도 많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쓰는 필압이나 압력은 본인이 쓰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다들 차이가 있어요. 패드를 쓸 때 어떻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힘을 주세요. 여기서 살짝 빼세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디지털 수업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면 타 강의와 차별화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